그래서 지난번에 설명할 때 블랙홀이 이렇게 쑥 뚫린 시공간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강의를 잘 못 알아들으시겠으면 꼭 앞에 강의를 보셔야 됩니다 이번은 독립된 강의가 아니에요 앞에서 블랙홀 공부를 하셔야 이걸 또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앞에서 시공간에서 블랙홀이 이렇게 쑥 빠지는 터널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이 블랙홀과 블랙홀이 만나게 되면 우리가 우주여행을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리 빠지게 되면 이리 나오는 것이죠 그럼 우주가 어떠한 공간의 형태를 가지고 있던 이런 통로가 생기면 굉장히 빨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력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사과를 이용해요 뉴튼이 정말로 얻어맞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사과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과가 있는데 벌레가 이렇게 겨어가려고 해봐요 여기서 이렇게 벌레가 겨어간다고 해봐요 얼마나 오래 걸려요? 그런데 여기서 구멍을 뚫고 벌레가 가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이거보다는 빨리 가겠죠 그래서 학술용어로 벌레구멍이라는 말이 생겨요 진짜로 벌레구멍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wormhole이라고 해요 벌레구멍입니다 그러니까 사과가 하도 유명하니까 벌레구멍까지 학술용어가 됐어요 그러니까 원님 덕에 나발 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벌레구멍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이리 들어가서 나오게 되면 우주여행을 하는 얼마 좋은 통로냐 그동안에 수많은 SF 작가들이 로켓을 타고 다른 별로 가는 작품을 쓰는데 별까지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빠른 이온 로켓, 원자로켓을 만든다 하더라도 너무 오래 걸려 좋은 방법이 없을까 했는데 드디어 wormhole이 나오니까 아 이거다 이걸 이용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wormhole의 과학적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인슈타인을 도와준 로제른이라는 사람이 그 답을 찾아내요 그래서 우리가 wormhole을 갖다가 학술용어로요 아인슈타인 로젠 브릿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로젠의 다리 건너가는 다리, 공간에 우주여행을 갈 수 있는 다리 정말 학술적으로는 답이 있어요 수학적으로 풀려요 그런데 문제는 블랙홀과 블랙홀이 양쪽 끝에 있으니까 들어가는 건 쉬워 쉽지도 않지만 어쨌든 쉬워요 그런데 나갈 수가 없습니다 못 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죠 입구가 있으면 출구가 있어야 되는데 출구가 없어, 나갈 수가 없어 그럼 블랙홀이 블랙홀이 연결되면 아무 소용없는 wormhole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SF 작가들이 발명을 합니다 에이, 뭐든지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있으면 뭐든지 내놓는 화이트홀도 있겠지 그래서 발명된 것이 화이트홀입니다 즉, 화이트홀은 원래 상대성 이론에 답이 없어요 이거는 발명된 천체입니다 그런데 화이트홀이 없으면 우리는 여행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화이트홀을 그냥 SF 작가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냥 있어야 한다 그래서 블랙홀, wormhole까지는 사이언스고 화이트홀은 사이언스 픽션이다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이트홀은 발명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질과 진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입자가 있어요 어떤 원자가 있다고 칩시다 원자를 자꾸 쪼개요 그래서 자꾸 작은 입자로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주 작은 입자 원자보다 더 작은 입자들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당구공과 같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입자는 당구공과 전혀 다른 입자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양자라는 입자가 됩니다 양자란 무엇이냐 어떤 에너지를 갖는 입자인데요 퀀텀이라고 합니다 어떤 에너지를 갖는 작은 입자를 말하는데 이 양자가 바로 양성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양성자나 전자나 이런 모든 작은 입자들을 어떤 에너지 덩어리로 볼 때 그걸 통틀어서 양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양자물리학, 양자역학 다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양성자를 갖다가 일본에서는 이렇게 양자라고 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프로톤입니다 그런데 이 말하고 이 말하고 우리말에는 발음이 똑같아요 우리는 구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물리학에서는 이 프로톤을 양성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자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말로 양자라고 할 때는 퀀텀을 말하고 양성자라고 할 때는 프로톤을 말합니다 그런데 가끔 책을 이렇게 번역해놓은 걸 보면 우리말로 계속 똑같이 다 양자로 번역한 책들도 있어요 그런 책들은 안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번역한 사람이 퀀텀과 프로톤을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번역했다고 보시면 됩니다